이어서 가야죠 아 자 솔직히 말해서 아까 일화 끝나고 밥 먹고 왔습니다 밥 먹으면서 한 판 돌려봤는데 푸를노그가 보고 싶어서 푸를노그 보고 3화에서 노가다 해오죠 푸를노그는 보고 싶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아마 가면은 푸를노그 보여주고 또 보시겠습니까라는 의미에서 놓은 거 아닐까요? 어 푸를노그 보고 싶은 관계로 깨겠습니다 근데 찝찝하니까 별 3개 먹어둬야겠죠? 잠깐만요 아 별이 많이 후달리는구만 아 여기까지 다 뭐 올리면은 줄어드는 거구나 어 이런 내용이었구만 그리고 소리가 안 들리네요 제가 소리 아까 껐거든요 밥 먹으면서 할 때 시끄러워서 음 됐다 자 보니까 이쪽으로 보시면은 뭐 재련소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이 세계로 가면 된대요 그니까 아마 이게 끝나면은 더 많은 세계가 있겠죠 일단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해보죠 40분에 켰으니까 40분에 켰으니까 열심히 하다 끄면 되겠네요 도움이 없이 이길 수 있을까 내 생각에 불은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그렇지 데미지 세잖아 나한테 필요한 작업이었어 너무 가져갈 게 많은데 양쪽 라인으로 막자 양쪽 라인으로 막자 여기서 여기다 막고 여기서 막고 아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막고 여기서 방어병사를 좀 올리는 걸로 뭐라 그래 법타워 법타워 가 낫겠지 법타워 하자 야 여기까지 다 양아치인데 좀 좀 심하구만 저거 늘리게 하니깐 더 나은 것 같네요 이거 나이도가 상당히 있네요 너무 고통스러워 얼마나 세지는지 안 써있어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 알려주기라도 하면 내가 이해라도 할텐데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그냥 안 써있어 이씨 소원해 도움을 도움을 요청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기까지 안 닿아서 좀 역겨운데 여기도 뭔가 올려줘야 될 것 같다 폴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호동사겠구만 아 좀 이따가 불러와야겠다 죽겠다 나 어 쟤 너무 강하다 아 너무 막막한데 막막한데 진짜 이거 조금 막막막하구만 부하들 널 자리가 좀 부족해 자동으로 나오지 자동으로 나오지? 기다리자 아 안나오네? 아 안나오는구나 잡은 다음 나오는구나 그렇구만 야 얘는 진짜 많이 준다 병사 강화할 필요 없겠지? 와 진짜 세다 몇 마리가 나온거야 단 둘이서 이거 부하 젠드내고 기다리자 너무 센데? 뭔가 필요해 어 지금 이 정도로 고통 받았다가는 못 이겨 3라운드인데 이제 돈이 너무 부족해 지금 일단 불러와봐 아 빡세 빡세 개빡세 개빡세 뭔가 강력한걸 넣어야 돼 아 여기다 쓰면 좋겠는데 여기도 여기도 위트위트해서 이거 힘드네 여기로 좀 나왔으면 안되냐? 너무 왜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 그냥 여기다 하자 당장 당장 막을걸 필요하다 어떻게 좀 막아봐 어떻게 좀 막아보세요 레이저로 좀 막아보세요 막아보세요 아 막아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어? 막았어? 솔직히 기대 안했는데 막았잖아 말도 안돼 아무 기대도 안했는데 그냥 이미 포기했거늘 제법이곤 제법이곤 기다린다 진짜 갈등해서 오모조모 알맞게 해야돼 여기는 그냥 이동하자 어 여기는 조금이라도 벌어서 메테오 있어야 될 것 같다 아 근데 메테오 좀 오버한가 지금은? 지금은 병사가 더 좋을라나? 병사 아껴두자 그러면은 매일 에이 다 갈등돼 이거 하자 네 공수 내려와봐 내려와 내려와 올라갈대가 아니야 지금 이번 건 막은 것 같애 이번 건 막은 것 같애 근데 조금 후달리긴 하곤 조금 후달리긴 한데 막은 것 같긴 해 불러와 라스트 올려야 된다 지금 이거 올리자 여기 올려야 될 것 같다 꼬리 보니까 어 이거 미리 좀 엮어놔야 돼 내 생각에는 저쪽은 여기 버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말과하거든요 여기가 문제야 꼬라지가 애스럽지 않아 어떻게 잘 해봐 운속 갖다 떨어뜨려봐 어떻게 어떻게 좀 떨어뜨려봐 그렇지 망했다 일단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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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더 어그로 끌어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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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믿고 맡긴다 내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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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병서들 강하다 업을 해주니까 센데 나름 박압하는데 이것도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애 좋아요 잘 막았죠 지금 노란거 다 막았죠 병서 몇 명이서 그리고 레이저가 은근히 꿀 빨았어 레이저 세다 이렇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막아줍니다 18 다이아 밥 먹으면서 한번 돌려봤거든요 이거 두개 돌렸죠 정해는 이제 한 라운드로 구성돼 있더라구요 체력 하나에 왜 이렇게 숨차지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숨차지 다음은 무엇을 올려야 하나 체력 체력 올려 두자 다 골고루 올려 두자 어차피 다 찍게 돼 있잖아 뭐 자 갑니다 다 찍을 수 있게끔 해놨겠지 안 찍으면 좀 아쉽잖아 이거 시범 여기서 온다는 건가요 잠깐만 여기서 다 온다는 거죠 지금 이거 너무 헬인데 그러면은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이러면 아 얘 많이 애매한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설마 뭐 이런 데서 나오고 이런 데서 나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딱 나올 분위기인데 강림하실 분위기인데 메테오로 막아보자 오면은 뭐 어쩔 수 없어 운명이야 뭐했어 이 위로 안가져 여기선 나올 것 같아 여기선 나올 거 여기 검이 딱 냄새나잖아요 미친 2대1 이기지 족도 못쓰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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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어 실드 진짜 세다 본체 실력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실드 체력이 다이렉트로 가 다이렉트로 가 막아 당코 부르지 마 아슬아슬한데 아슬아슬한데 아주 그냥 어 나름대로의 강화가 필요할 것 같아 오오메 이거 찍어야 된다 클릭해서 제거 안 해주면 계속 나오나 혹시 이번에는 스피드네요 아 아 그거 지금 쓰면 어떡하니 아 이제 시작인데 왜 이렇게 약하냐 이거 이거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야 지금 참기 보이지가 않아 왜 이렇게 센터네 이거 도둑놈 온다 아 아 잠깐만 너무 후달리는데 야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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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봐 막을 수 있지? 아 이거 큰일 났잖아 어떻게 잘 막아봐라 한쪽만 일단 막아야 돼 한쪽이라도 애매하게 양쪽 다 건드렸다가 손도 못 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쪽이라도 일단 막고 저건 막은 것 같고 역시 너무 헬인데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선 넘는 거 아니냐 이거 고블린 여왕이다 아 고블린 한다 슬라임 퀸 어디까지 가서 싸우니 매트에 안 맞잖아 왜 싸우니까 멍청아 뭐하니 여기 와 이 정도에서 싸우면 딱이구만 슬라임 퀸 슬라임 좀 잡아봐 슬라임 퀸 슬라임 퀸 잠깐만 잠깐만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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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지 아직 아랫길 있는데 여기다가 일단 화산하자 너무 센데 되냐 늑대가 잘 싸운다 늑대 세다 의외로 늑대가 세네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좋아요 잘 잡았죠 아 이거 시야하면 개꿀빨 수 있겠다 음 이거까지 되네 야 이거 명당인데 훌륭하잖아 빨리 하나 잡아 봐 아무거나 그렇지 실드 잘 막아야 된다 너무 택도 없어서 좀 짜증나는데 어떻게 될 거야 여기다 화살하자 너무 센데 너무 강력한데 추가 도움 없냐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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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버틸 만해 이 정도에서 굴복해서는 안 돼 이 정도에서 굴복했다간 승기는 없다 쭉쭉 밀고 나가야 돼 여기다 병사 배치 괜히 했나봐 데미지로 좀 해서 한 번에 막을 걸 밑에서 이건 좀 힘들었을라나 나름 잘 막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병사에 힘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도 하나씩 하자 여기는 아래로 때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먼저 업을 하고 불러와 불러와 안전해 안전해 데미지가 확 확보 됐어 지금 두 쪽 라인이라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름 여기까지 안 닿네 범위가 저게 닿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아주 잘 싸우죠 훌륭해 어 실드 왜 이렇게 튼튼하냐 엄청 튼튼하네 이리로 데려올까 이리로 데려올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이리로 와봐 어 내려와 힘들다 쟤네 이거를 하지 말고 보병을 했어야 됐어 나는 어 어 얘는 기사가 있으니까 이쪽 라인은 보병 보병 하나 분을 빼고 아 나 왜 불렀냐 됐어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됐어 잡았으면 불만 없어 잡았으면 불만 없어 잡았으면 불만 없어 잡을 수 있지 잡기만 하면 돼 여기 좀 쎄다 여기를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여기 화력이 좀 부족해 옹기종기 모여서 잘 막아봐 그렇지 체력보단 딜 낫겠지 지금은 역관상 잘 막는다 막았다 막았다 너 뭐 재수없게 왜 여기서 쏘냐 여기 살짝만 가면은 바로 쏠 수 있는데 이득 보면서 좋아 어 화력 끝내주죠 미사일 미사일 좀 별론다 이거 데미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막는다 이게 이 포탑이 별로 보면은 별로 쏘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약간 좀 후달리는구나 싶은데 은근 잘 막아 보면은 또 신기해 이거 되냐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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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와 빨리 아마 이번 새해 끝나면은 슬라임도 사라지지 않을까 의외로 여기서 별로 안 나왔다 바로 입구로 들어갈까봐 되게 무서웠는데 그런건 없었어 자 먹을만큼 먹었구요 겸치 겸치 정말 지똥만큼 나오네요 너무한거 아니냐 예스 캐스트 봤구요 이번거 깨면은 다음 업그를 할 수 있다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거야 이거랑 이거는 이거 밭에 들어가서 뭐 주고 뭐 그런거 없어 이건 있잖아 저건 없어 시작합니다 웬일로 입구 하나네요 입구 하나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복잡하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너무 쉬워 아 이거 이거 쎄한데 좀 느낌이 준비되면 에임 아이씨 불러와봐 될까 될까 보라살 별로 안나온다 어 근데 영웅이 데미지가 엄청 세다 영웅이 타워보다 더 센데 최고 태이어 타워보다 뭐라고 한국한거에요 내가 뭐라고 한거지 제가 어찌됐건 의외로 괜찮네 그냥 데미지 타워로 다 박아놓자 이때도 실드 어 빡센데 잠깐만 야 이거는 좀 의식이 한거 같은데 자 잠깐만 아 무슨 첫 하부터 이러면 어떻게 해 아브라카다브라 에라스턴트 에라스턴트 늑대빨로 어느정도 커버치고 있긴 한데 어이 너무 너무 빡센 너무 빡센데 어 너무너무 딜 안나오 너무 딜 안나오는데 너무 딜 안나오는데 이거 범위를 올리면 안됐어 내가 범위를 올릴 짬밥이 아니었어 잘 갈무리 해봐 잘 갈무리 해봐 지금부터 엉근진하게 데미지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막 베껄지 않을까 아 이거 좀 아깝긴 한데 자리가 어쩔 수 없어 레이저 믿고 간다 어이거 이거 위험한데 하 이 자리에 뭘 해야 될지가 너무 뭐 위태위태한데 이거라도 하자 겹치면 많아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7라운드까지 못 버틸 것 같다 조금 무리를 해서 이거라도 가자 아 이렇게 멀리 붙어와 오라 그래 좋아 좋아 딱 맞았다 거의 딱 맞았구만 금색 여기도 화살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다 나을만큼 나왔네 불화살 풀 아 운 저기 유성구를 떨어뜨려도 되는데 연속발사 아 얘는 좀 쎄다 이게 허였구나 나는 배인줄 알았는데 배 약간 색깔이 다른줄 알았는데 허였군요 아 노란거 둘러오는거 너무 헤디야 빨리빨리 운석각을 재야돼 운석각을 아 이거 좀 너무 오래걸리니까 기다리자 다 깬 다음에 그렇지 여기로 와 여기로 좋아 좋아 아 뭔가 필요한데 아 궁수하지 말걸 네 법사가 낫겠다 조금이라도 더 맞출 수 있을거 아니야 저런 애들도 일단은 맞춰둬야되고 데미지에다가 약간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좀 애매한데 여기다 하면 여기까지 닿나 여긴 안 닿을거 같은데 어 레이저가 괜찮다 DPS가 아 생각보다 훨씬 세네 어 생각보다 훨씬 세네 어 생각보다 훨씬 세네 이거 레이저 세일하는거 사야겠다 괜찮네 되냐 아 이건 잡겠다 알아듣고 됐어 됐어 마법내성 마법내성 뭐 이런거 없잖아 난 이쪽 라인 맞고 아 여긴 또 안닿네 좋아좋아 어떻게든 근데 레이저가 발사되면서 여기까지 닿을수도 있고 좋아좋아 아주 영악해 레이저로 가자 어차피 이렇게 된거 레이저로 쭉쭉 가 그냥 몰라 여기 잘 쏘네 레이저 괜찮네 올려봐 보라색 너무 강한데 여기까지 보라색 나오면 안되는데 업글 하자 이거 안했어나? 저 중요한걸 제일 중요한걸 안했네 아이씨 됐어 됐어 막을만해 막을만해 아 안전 안전하다 의외로 안전하다 의외로 안정감 있죠 살짝 조금만 빼봐 앞으로 가고 좋아 라스트 어 애매해졌어 애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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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않아 이거 데미지로 가자 조금이라도 더 제거를 해서 견뎌낼 수 있게 네 버프도 걸려있고 업글하는게 좀 내 취향이 아니야 저는 특화시켜서 해야 약간 재미를 보는데 다양성을 느끼는데 고정도까지는 업글이 안풀려있다 자체적으로 이 1세계에서 안풀려있는거겠지 2세계로 가면 더 풀릴거로겠지 지금 당장 안풀려있기 때문에 조금 거슬리네요 조금 거슬리네요 뭐야 뭐해 왜 소환을 안해 뭐야 2세계 어 레이저 잘 쏜다 레이저 괜찮은데 데미지 초록색 애들이 쪽도 못쓰고 어그로도 어 제압을 안가져가고 그냥 바로 제거해버리니까 쓸만하구만 불훨샷 좀 쏴봐 그렇지 야 괜찮네 레이저 레이저의 강력함을 처음 느꼈어 제거해줄래 그만 제거해줄래 그만 그래 천천히하니까 엄청 쉽네 야 근데 1세계에서 천천히하면 어떡하냐 이제 2세계도 하고 해야되는데 참 이거 우주 불안한데 어 근데 뭔가 레벨업 너무 빠른거 아닙니까 얘? 혼자서 얘는 뭐 한게 없는데 자기가 때린만큼 먹나봐 진짜로 이거 좀 위험한데 레벨업 너무 안돼 업그레이드 저렴한걸로 할래 음 기졸보다 저렴한게 나을거 같애 저렴한걸로 가자 괜히 뭉쳐있다 왔다가 뒷감당 안될수도 있으니까 갑시다 아 전사가 그럼 좀 별로네 아 스킬은 써있는것보다 좋은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 굉장히 괜찮은거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좀 별로네 맘에 안든다 어 이렇게 고민되는 배치가 있을수가 있냐 아 이렇게 고민되는 배치가 있을수가 있냐 야 세상에 아 너무 고민되는데 여기가 슬라이미 거미라는거 아니야 거미는 화살로 잡아야될거 같다 근데 이게 범위를 해버리면 여기까지 안 닿을거 같은데 이게 일단 해봐 안 닿을거 같은데 일단 여기는 그러면 법타워하고 법타워 싸죠 그리고 여기만큼은 이거 해야겠다 어 아까 팔라면 이거 해야겠다 이거는 이거는 사실 필수불가격인거 같고 어 그냥 다 싸네 어 추가능식까지 다 싸네요 좋네요 저거까진 안바랬는데 안될줄 알았어 일단 업글보다 아 이제 공중이 나오는구나 까마이가 아 아 노란색 셌인데 벌써부터 나오냐 짜증나게 벌써 나와 뭐 뭐했다고 벌써 나와 뭐야 고병을 좀 걸러야겠다 어 중요한거 같은데 아 아냐아냐 아직이야 일곱마리에 보라색 섞여있네 불러와 아 안다 아 다 해야되는데 나쁘지 않은거 같다 외로 아 에어로스 바깝 샷어 불리샷을 어떻게 해야돼 얘가 공중을 못 때릴 수가 있구나 당근이 당근 때릴 줄 알았지 여기 공중이야 다음 것도? 와 다음 건 다채롭게 오네 이걸 잘 써먹어야겠다 그렇지 보라색 너무 느려 공중 병력 여기는 하자 어차피 여기다 활용 몰빵 하려면 너 왜 거기 써야 어디서부터 받고 있는거야 아 일단 이거 먼저 불러와 아 병사터 부족하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살릴 수 있을까 유일한 퀘스트네 살려야지 느려서 살릴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살려야지 이것도 못 살리시면 안되죠 저거 안 닿을 것 같은데 걸쳐지는 거 안 닿잖아 안 닿을 것 같은데 아 뭐해 아 뭐해 야 야 뭐해 가서 막아줘 나 여기다 활약 집중 헬프 은근히 몸 대주는데 잘 보라색 늦게 오는 거 너무 좋다 안 좋다 큰일났다 버려재 생각보다 빡세잖아 어 야 위험한데 이거 보라색 오기 시작하면은 힘으로 못 막을 것 같은데 보라색 연달아 오는데 레이저 좀 잘 쏴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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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외로 잘 싸고 있구만 이 끝이 안 닿는군요 닿으면 안되지 거리가 있는데 왼쪽이 어 여기 살았어 얘 어떻게 해 와 이걸 살아 말도 안돼 이거는 좀 오반데 이쪽 라인을 못쓰는게 좀 흠이다 여기를 써버릴까 담코 뭐야 어 레이저 하자 아 그거 왜해 아 됐어 같이해 그렇지 야 깔끔하다 아주 그냥 여기 하면 여기 도는 라인도 쓸 것 같은데 안되네 어쩔 수 없지 뭐 아 100원 아까부터 비싸다 이거 가자 어 잘해 먹어 좋아 매지컬 슬라임 하나 몇 마리가 온거야 슬라임 하나 다만 빠른거 구성 알차네 좋아 깔끔하게 붙었죠 지금 까마귀만 노려 까마귀만 노려 궁수는 거미한테는 안 털리겠지 양심이가 있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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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발사 그렇지 거미한테는 안된다 거미는 아니야 거미는 선 넘는 일이야 거미는 이겨야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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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고 좋구만 어이 여기서 왕창 운다 여기다가 이정도 거리면 될 것 같은데 안 접추고 아이씨 좋아 보병이 일단 이거 보병은 나중에 천천히 올려도 되니까 어 좋아 소환수 은근히 어그로 잘 끄는데 어 위험한거 아니야? 보라색 오른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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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냐 이거? 찝찝하다 계속 온다 계속 온다 리치 텔레포트 그렇지 야우 잘 막는다 영웅 하나 더 꽂으면 엄청 쉽겠는데 영웅만으로도 많이 맞겠는데 오오 잘 막어? 빨리 와봐 이 막았구만 뭘 그렇지 음 음 어 많이 먹었어 야 궁수 많이 먹었다 궁수 좋은데 실드도 엄청 좋긴 한데 솔직히 병사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생각보다 흠이야 1500 찍으면은 하나 추가하죠 아참 전사 뺄 거니까 아 전사가 약간 디자인상으로 마음에 드는데 조금 아쉽네요 뭐 스킬이라도 하나 생겨주면 좋겠어 와 뭐 맵이 이러냐 헉 맵이 왜 이러냐 아 이건 어 이거 너무 오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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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심한걸? 일로 와봐 한쪽은 소환하면 되지 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야 늑대 세다 늑대 엄청 세다 이게 아랫라인까지 쏘네 신기한게 레이저 가자 레이저 가자 이 다리 라인을 쏘아주면 좋겠어 그럼 많이 편하게 갈 것 같은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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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안싸우고 뭐하니 못하니 못하니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야 잠깐 너무 위험하잖아 시 으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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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이야 재생 안녕하세요 저거 안되겠는데 너무 비싼데? 법타워로 가야겠다 그냥 여기서 법타워로 쏘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쏘겠지 잘 알아서 그리고 여기서 같이 막아줘야 되네 얘 여기는 확정이고 범위 왜 이렇게 그냥 다 닿았네 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도 문젠데 일단 여기다 공소타워하고 데려오자 몰라 10마리씩 여기 레이저 여기 레이저 좋은 발상이야 아래도 닿으니까 이거는 아 여기도 하나 해주지 인간적으로 너무 적잖아 아 저거 돌려야게 쓰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휴 야 잠깐만 좋든 좋든 거 같은데 야 뭐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실드 어떻게든 어떻게든 막아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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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잘 먹고 잘 먹고 서 야 이게 뭐니? 역시 전사 쓰레기야 생긴 건 뭐했어 얼굴감 못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불러봐 그렇지 말끔한데 딱 딱 맞네 딱 여기 라인 맞고 윗라인부터 이제 양념 치는 것부터 손을 대면 되겠다 다 왔잖아 까마귀 다 왔잖아 까마귀 아 버프를 어떻게 걸어줘야 되냐 레이저 자체만으로 좋으니까 크게 불만 없는데 너무 위험한데 이제 너가 일로 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와 너무 타이트한데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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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와 진짜 타이트하다 여기다 힘주자 여기다 범위를 추가하고 레이저 추가해 닿냐 여기까지? 안 닿네 측면이면 닿지 않을까? 일단 여기 라인 맞고 아 저게 어떡하냐 가라 어디 오고 일로 그렇지 도적 봉쇄 어 이거 좀 아냐 이건 데려와야 된다 미리 빼놔야지 안 닿네 됐어 양념 많이 쳐놔 양념 잘 쳐놔 그렇지 야 예쁘게 들어가는구만 아주 그냥 그렇지 야 끝내주네 불러와 다 써버렸네 자리를 히힛 이래 되는건가? 일단은 텔포라도 텔포 세개 찍는거는 낭민거 같다 오 야 진짜 세다 마법타워가 진짜 강해보이는데? 레이저로서니까 역시 빔 빔 만의 그 미가 있어 아 개같은거 아 개같은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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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좀 잘좀 써봐 어 야 망했다 개망했다 그렇지 안 망했어 하나도 안 망했어 깔끔 좋아 좋아 레벨업 패시브 킬샷 아 이름이 피라서 너무 헷갈려 관통공격을 발사합니다 오 좋아요 공수가 더 세졌다 이거죠 공수가 더 세졌다 이거죠 1244 야 프롤로그 얼마 안남았다 프롤로그 볼때쯤이면 방종할 시간이겠다 이거 너무 빡센거 아냐? 프롤로그 보러가자 하트모양 오 의외로 웹이 하나네 이번에는 이거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위험해 보이는데? 마을사람 지켜주고 할게 많구만 이번에도 근데 신기한게 한곳에서 오진 않을거야 양쪽에서 올거 아냐 여기 도는 라인을 잘 써야겠다 아 이거 좀 불안한데 뭘로 해야될까 법타워가 괜찮은거 같애 가성비적으로 되게 괜찮네 불러와 빨리 오라 그래 아이씨필 글로 가냐 아 야 아 이거 법타워로는 안되겠는데 위치가 공수타워가 낫겠어 차라리 어 싸다곤해도 공수타워가 더 싸긴하니까 아직까지는 아 예 아 아 야 그렇지 아 놀랐잖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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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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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졸라 어려워 잠깐만 아 졌다 이건 안 되겠다 야 너무 센 거 아니냐? 양 사이드에 골고루 막아놔야 될 거 같은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아이템 획득은 뭐야? 다이아로 사는구나 그냥 나가자 어 약간 수련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 지금은 좀 힘들어 뭐야 뭔데 줬어? 업그레이드 근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아 감속보다 데미지가 날 거 같아 아싸리 기절도 괜찮은 거 같긴 한데 공수타워랑 법타워 위주로 가죠 이거 뭐냐 밑에 붙어있는 거들 마스터했다는 건가? 업그레이드 붉은색이네 이거는? 왜? 아 이거 좀 후달리는데 이거 진짜 한번 맞붙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서 어? 이번엔 좌우가 다르다 아이고 이게 바꿔 팔 수 있을까? 일로 와봐 여기 다 쏠 수 있잖아 너가 문젠데 일단 일단은 일로 와봐라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법타워를 일단은 설치를 하고 여기다 공수타워 설치해서 리치를 주고 여기다 공수타워 설치하자 그래 좋아 법타워 공수타워 공수타워 아래쪽은 안 될 거잖아 손을 이렇게 하자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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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막을 수 있나 이쪽 라인을? 여기 라인 자체가 너무 헬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하나를 배치를 해야겠다 화살로 불러와 불안한데? 불안한데 가능하냐? 당장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불안하다 불러와봐 여기는 투자 많이 돼있고 여기가 양쪽 사이드 불러와 어차피 여기 잡아야 돼 새로운 빠른 공격 빠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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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막았다? 양쪽이네? 어 여기 좀 센 거 나온다 어떻게든 막았다? 양쪽이네? 어 여기 좀 센 거 나온다 어 이렇게 이렇게 빡세게 들어와야 돼 나한테? 나한테 무슨 심정이야 여기서 쏴 레이저 의외로 잘 막는다? 생각보다 닿냐 아래? 아래 닿네 아래 닿고 여기도 닿네 레저타워가 낫겠지 이건 궁술타워하고 여기서 폭탄하는 거는 너무 약간 도박된 거 같고 불러와 조립기 잘 제압해봐 그렇지 어 진짜 세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어 오우 미친놈인데? 이거 이거 많이 많이 무서운데 좀 좀 많이 무섭잖아 불러와 미리 불러올걸 여기 이제 왜 해제하려고? 손모가지 가만히 두는 게 좋을텐데 아 이거 활이 부족한데 여기 궁수 와버리면은 못 막아 이렇게 돼버리면 음 음 궁수로 가자 좋댔다 불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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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어떻게 어떻게든 막았냐? 야 이거 아주 숨어 숨 간당간당하고만 아주 그냥 어? 올라가 모가지 간당간당해 반대쪽 라인이다 여기에 파놔야지 뭐 레이저가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리치 닫고 야 너무 깔끔하게 되어있는데 맵이 불러와 빨리 막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신도 신도 강화하살을 올려줘야겠구만 여기서 이제 오구요 궁수 이거 올려주는게 낫겠죠 응 바깥 8만원 위치다 그렇지 여기는 안 뚫렸으니까 내비 두고 와 여기 저거 여기까지 써? 부용한데 여기 투자 좀 많이 했네 낭낭한게 하나 필요한데 낭낭해 좋아 리치 낭낭해 아 뭐야 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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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몇웨이브야 7웨이브? 죽이는 하는거 맞냐? 느낌이 없는데 아 여기까지 안 닫는건 좀 혐의다 여긴 법타워해야겠지 인간적으로 여기선 막으니까 여기 여기에 법타워를 하고 여기 여기는 궁수타워해야지 어 여기다가 법타워를 해야겠구나 애매한데 여기를 좀 투자할거 그랬나 헤엑 노란것도 나와? 너 여기 와도 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버프를 주면 되겠다 여기다가 어차피 여긴 궁수가 있어서 잘 막는거니까 어떻게 되겠지 뭐 요정도 알아서 막겠지? 이렇게 막으시구요 옆에까지 닿아주면 너무 고마울거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겠지? 안 닿네 아슬아슬하게 안 닿아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만들었나봐 기분 나쁘라고 애같은거 기다리자 그냥 버프를 좀 마르니까 약간 애매하네 여기에 하는게 낫겠다 넌 앞으로 가라 여기로 되겠지 뭐 알아서 이정도는 알아서 컨트롤 돼야지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거냐 설마? 아니지? 됐다 왜 이렇게 약해 어우 많아 많아 실드 불러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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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가 희망이다 궁술타워 어우 저거 위험한데 저쪽 라인 가는거 저기까지 닿니 너? 뭐하냐 너 왜 일로왔어 아이씨 버프 드럽게 안받네 진짜 불러와 실드하고 이거 어느 라인이냐 저쪽이야? 이게 이쪽이네? 빨리빨리 업글 어우 너무 빡센데? 이거 좀 손 넘는데요? 너무 빡세잖아 이거 너무 강해 아 이거 자동으로 나와 이상하게 아 이거 막을 수 있냐? 불안하다 아래쪽에 화산 하나 뒀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약간 이제 안정감이 있었을텐데 아니랬어 나의 안일함이 보였어 지금 저쪽은 어떻게든 잘 쏴주니까 이렇게 쳐도 텔레포트를 할 것보다 데미지를 그냥 올려서 득을 봐야겠다 텔레포트 가면은 밀려버리니까 와 여기서 10분째 하고 있네 지금 화력에 도움을 줘 좋아 여기다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얜 돼있네 어 전사 강하다 야 이거 필수 이거는 해야겠다 되지? 아 여기 라인까지 긁어줘야지 내가 깔끔하게 들어갈텐데 이거 아직 여기까지 안 뚫렸으니까 뭐 어 불안한데? 어 불안한데? 실드! 불안한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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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면 안돼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다고 믿어야 돼 야 막을 수 있니? 체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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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냐? 됐다 됐다 막았다 야 야 야 강력해 맘에 들어 어 여기 라인을 좀 버려도 될 것 같아 일로만 안오면은 그냥 저렇게 안오네 또 가까운 거리는 특이하다 올 법 한대 필요한거 올려주고요 필요하다 이제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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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빨리 저거 제거해봐 빨리 저거 제거해봐 여기는 뭐 레이저 있으니까 알아서 막을테고 헉 온다 저거 온다 야 이거 해주라 그래 헉 못 막는거 아니지? 졸라 세네? 아 얘네 얘네가 딜 다 가져가가지고 지금 때릴게 없는데? 툴을 세네서 막을 수 있겠냐? 안된다고 보는데 알아요 여기는 어떻게든 버틸거 같고 여길 좀 도와줘봐 안닿는다 그래서 여긴 막았고 어 어떻게든 됐어 야아 개 빡센거 보소 어디갔어? 야아 제법이야 데미지를 줘야겠지 이거? 얘도 줘 아 잘 쏜다 야 아주 그냥 부직하게 쏘네 아주 그냥 부직하게 쏘네 아주 그냥 너무 너무 튼튼한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아니 그냥 너무 튼튼한데 그냥? 반피도 안달았어? 이런놈이 다 있냐? 어? 아 이거 아 이거 기다려야겠다 어 저쪽 라인을 뺄 순 없고 전사를 아 이렇게 예쁘게 다 갔는데도 호달린단 말이야 아 너무 센데 얘? 선 넘는데 아무리 봐도 야 야 야 뱀가 떨어진거 맞어? 아 소환이 됐구나 세상에 맙소사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더 버텨줘 조금만 더 버텨줘 돈 쓸데가 없어 하도 하도 난리가 징겨가지고 지금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게 이게 안 돼서 안 돼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썼는데 아이 12분 아 설마 이게 다냐? 이거 3개 줄라고 한 거야? 나 이거 여기 3개 썼는데? 다이아라도 줘 어 치사하네 이거 어 뭐 줬다 캐스트 있다 올 어 여궁 살 수 있네? 한번 사볼까? 개인적으로 돼지가 갖고 싶었어 세잖아 근데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다 닌자는 탱이 안되고 순간이동을 솔직히 스킬로 쓰는건 좀 그렇지 기절시킵니다 베이컨을 투척한다 내 취향은 얜데 아 좀 갈등되는데? 지금 법사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조합상으로 원거리가 필요해 원거리 그냥 원거리가 아냐 다 얘네 둘만 원거리야 루커니까 루커니까 레벨업도 쉬울 것 같애 어 데미지가 너무 낮다 어 데미지가 이거 더 낮네? 어 그냥 얜 쓰레기였어? 아 그럼 너가 나을 것 같다 어 내놔 레벨업 축하자 다 몰빵해 좋아요 연세번개 추가합시다 이제 깨겠지? 시작 야 이거 이렇게 어 범위가 너무 짧다 근데 너는 이렇게 긴데 둘은 후달래니까 일로 가봐 어떻게 해야 잘 막을까? 무슨 짓을 해도 못 막을 것 같으니 드러운 드러운 기분은 뭐지? 이 패턴으로 가자 그래 방종할 때 됐다 빨리 빨리 가자 야야야야 잠깐만 왜 이래 어후! 야 루커 역시 루커야 훌륭한데 어 근데 손 진짜 바빠진다 엄청나게 바쁘고 딱 그런거 아닌거 같은데 근데 그래도 바빠지긴 하네 나름 아 이거 버프를 못 주네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 잘못했네 빨리 와 빨리 불러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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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름 반갑하고 있어 의외로 빠르면 다음거든 이 까마귀가 저쪽 라인으로 간 일로 왔으면 조금 오래 걸었을 것 같았는데 일로 와봐 저 녀석이 원래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를 깨기 전에 빠꾸를 해버려서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잠깐 위험하다 아 잠깐 위험하다 위험하다 저쪽 라인이 위험해 저쪽 라인이 위험해 이쪽이 어 잠깐만 어우 이걸 아슬아슬하게 다 막고 있어 어우 무시무시해 헬프는 무슨 헬프야 알아서 살아나와 나나 헬프하고 싶다 나나 헬프하고 싶다 이씨 나 헬프하고 싶다 남은 거는 소수로 잡으라 그래 어차피 몇 개 안 넘겨야 돼 다 넘어가면은 그 순간 이미 진 거야 은근 좋은데 그렇지 깔끔하게 분단 어어 야 그렇게 넘어가면 안된다고 아이씨 안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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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쯔어어 어이 열받어 너무 화나 불러와 그냥 아 라스트 직전에 하나 놓쳤어 이씨 배치가 안좋았어 이거는 메이저를 잘 배치했어야 되는데 잘 배치했어야 되는데 병사랑 섞이는 위치에 아 여웅 두리는 데가 확실히 강하긴 하다 안정감이 다르네 세 개 주자 인간적으로 오 주네 왜 아 뭐야 세 개 주잖아 좋아요 잘 막았구요 전사가 빠지고 원거리가 들어가야돼 원거리 별로 안좋아하는데 언데드 장군을 분노케 했다 아 저거야? 눌러보자 뭐야 양아치 아냐 개양아치는 진짜 개뜬금없네 이씨 영웅 삼영웅의 힘을 보자고 혹시 또 영웅 또 있나? 다음에는 드래곤 해제하자 아니면 얘를 하던가 아싸리 그냥 아 여기서 괜찮은거 같긴 한데 드래곤이 나을거 같은데 번개랑 임페르노 쓰면은 그냥 다 될거 같은데 처리 다음으로 갑시다 드래곤을 기사랑 바꾸면 되겠어 드래곤 정도면은 뭐 만족하면서 할 수 있겠지 아 맵 너무 싫다 야 진짜 아 맵 너무 싫다 진짜 뭐냐 이게 일로와봐 넌 일로오고 막으시구요 아이씨 너무 싫은데 진짜 이 맵 이건 좀 심했잖아 상도독이 있어야지 아 아 풀러와 몰라 아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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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이쪽이다 막아라 요고 요고 예사롭지 않아 궁수해야겠다 안되겠다 궁수도 업글 되있기 때문에 아 미친게임 아냐 덩어리 왔다 아이씨 이거 궁숨 입구 나대면 안되겠어 이거 궁숨 입구 나대면 안되겠어 범위 생각해서 하면 범위 좀 늘어나는거 별로 좋지도 않고 보병 한씩 끼어놓는게 나을거 같애 입구에다가 이런데다가 보병기를 껴놓고 나도 막으라 그래 몰라 나도 이제 죽었니 법사 죽었니? 법사 죽었니? 법사 뭐했다고 죽었어 오줌 하고 죽어야지 죽는것도 연차신거 몰라? 아이씨 한번 밀렸더니 쭉 짜증나지는구만 아이씨 홀라테 법사 법사 롤너라 롤너라 보관렸라 롤너라 오줌 오줌 롤너라 대답 죽었니 일로와 마라스테리 벌써? 어휴 강하다 강 금방 죽는다 영두리 너무 흐잡한거 아니니? 나이도 높으니까 아 이거 좀 넘어왔으니까 세개 주자 세개 주자 깔끔하게 세개 주자 에이 치사한 놈들 다시하자 어 많이 올랐네 이번엔? 전사 눌러서 계속하기 조금 부족한데? 어 어떻게 해야될까 공수가 여깄는게 나을거 같애 법산 여깄고 전산 여깄고 공수 안올거냐? 오기 싫은가 보구나 뭐 안오냐 일로? 아 못들어가 일로는? 아아아아 야아 이거 골 때리는 게임이구만 골을 까요 일로와봐 많이 힘들어졌는데 이러면은? 아 폭탄할걸 아 됐어 이미 늦어버렸다 헤엑 여기서 폭탄을 왜 했어 왜 다행이야 공중 안 나눌거 같은데 분위기상 일로와봐 같이 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같이 쏴라 으으으으으으으해주 Respect 끔찍해라 이동 밟는 안납 너무 빡센거 아니니? 잠깐만x3 너무 빡센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당황스럽네? 일로와 쟤면 저 병사들은 걸어서 일로 넘어오는데 왜 나는 못가? 어디가 뭐해 번개 쏴 부르면 안되는데 왜 불렀냐? 미친 짓을 했네? 무슨 깡딱으로 부른거야? 좋아 잘했어 잘했어 잘 막았어 잘 막고 있어 잘 막고 있어 뭐해 여기서 가서 막어 왜 이렇게 많냐 슬라임이다 불러와 여기다 공수를 타고 놓는게 낫겠다 여기다 공수를 타고 놓는게 낫겠다 아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라스트였어 보였어? 오우메 잠깐만 오우메 잠깐만 오우메 잠깐만 실드 틀어막는다 막았다 막았다 적절하게 이게 진짜 잘 만들었다 특히 전에 엠프리오 워리어즈는 그냥 타오만 막으면 됐었는데 이건 병사까지 해줘야 돼 병사 어그로를 늘렸다는 발상이 정말 뛰어나 병총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간 것 같고 훌륭해 아주 어 야 뭐했어 뭐했어 왜 리셋했어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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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리셋이 공짜라서 더 놀랐어 나는 리셋이 공짜네 개 신기하네 당연히 유료인 줄 알았지 더 신기하네 이게 20라운드에서 보스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벌써 500이나 있네요 시작합시다 아 드래곤은 너무 커서 누르면 거스릴 것 같긴 한데 왜 이래 아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그냥? 오 얘 뭔 일이냐 이게? 웬들이냐? 여기서 소환하는 건 저기까지 못 보내겠지 여기서 소환해서 보내자 어 두 개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법타워로 병사 강화 이게 안 닿아? 그럼 이것도 법타워 하자 뭐 어때? 와 엄청난데 화력 야 여기서 그냥 다 막는 거 아니야? 너무 화력 쩌는데? 텔레포터도 울려버리면 돌려버릴 수 있고 텔레포터도 울려버리면 돌려버릴 수 있고 와 넘 넘 쩔 어 야 너무 센데? 야 일로 와봐 아이 너 거기서 그냥 싸워도 되겠다 야 어썸하잖아 양쪽에 공수타워 하나씩 굳이 두자면? 아 뭐 실드 완전 꿀빤다 배너도 지금 너무 좋은데? 뭐 다른 거 필요할까? 아 물론 유동적으로 이제 맵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은 몰라도 전사 너무 튼튼하다 야 너무 튼튼한데? 죽을 생각은 안 하잖아 이거 이런 말하기 뭐하는데 법사보다 공수가 더 튼튼한 거 같아 훨씬 튼튼하다고 나오는데 상대 스펙 쌍으로는 좀 오바인 거 같은데 아 너무 세잖아 상대가 안 되잖아 어 저.. 야야야야 어디가 어디가 정신 안 차져 아주 그냥 자연스럽다 아주 못 풀 뻔했네 이씨 공수타워 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졸라 강암. 졸라 쌤. 텔레포트. 예 법사야. 그만 뒤져라 좀. 밀리냐 설마? 아니지. 택도 없는 소리. 아 너무 돈이 빨리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다 먹었어. 아 배속해놨구나. 아 왜 이렇게 빠른가 했네. 계속. 야 레벨업. 전사 갑자기 활약한다? 뭔가 어떤 분기를 넘어서 막 너무 세졌어. 몸 다 대고. 때릴 거 다 때리고. 다음 20스테이지 뭐야. 보스야? 이거 보면 프로로그 보는 게 어울릴라나? 미리 볼까? 아 이거 보고 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간 다음 돌아가서 볼 수 있겠지. 저 드래곤 드립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씨. 세 군데서 온다는 거지? 아 이거 좀 헤딩게? 일단 일단 너 일로 가봐. 이거 당연히 포탄 가야지.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확정이지. 기절이 없긴 한데 지금. 화력으로만 써도. 어느 정도 갑갑하지 않을까. 작은 작은 소망이. 야 법사야. 아이 뭐하니. 빨리 밀어봐. 난리 프로스 지기는 거야? 어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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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이렇게 세냐. 와 왜 이렇게 세냐. 팔 다 됐지. 화염 좀 띄워야 되잖아. 모아봐. 모아봐 모아봐. 계속 모아봐. 그럼 지금. 아 죽었냐. 아 죽었냐. 아. 수준. 어떡해 어떡해. 잘 막고 있니? 막고 있디? 막는 거니? 아 이거 하나냐? 하나 놓치냐? 하나는 괜찮은 걸로 기억해. 어. 법사 살아났다. 너무 아까 욕심냈다. 벙기 미리 뿌렸어야 돼. 될 때마다 뿌렸어야 돼. 쿨 돌려야 돼 그냥. 너무 안일했어. 법사가 근접을 먼저 가네. 공수보다. 그. 근접 일치가 더 짧네. 아 또 기네. 지팡이 버리는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야. 화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녀석이 나 뭔데. 좀 뵈줬으면 좋겠어. 개같은 거. 아. 애매하게 왜 저렇게 나왔어. 필요 없잖아. 그런거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저거까진 안 되는데. 아. 내가 너무 안일했다. 공수 타워의 중요성을 망가하고 있었어. 에이 이거. 안일했다.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올라가야지. 뭐하니. 진물기야. 공수 있다. 아 위험한데. 저 덩어리 온 거 보니까. 내려올래? 어. 궁수도. 궁수도. 이동할래? 아 죽었네. 결국 기어코 죽네. 저거. 이씨. 올라올 수 있네. 이번엔. 전사 이리 와봐. 안 모르는 짓다. 나 왜 이렇게 돈 안 썼냐. 왜 이렇게 비싸. 아이씨. 금방 죽어. 이씨. 짜증나게. 아 왜 이렇게 금방 죽어. 올라와. 뭐야. 보스야? 뭐냐 저게. 어메. 헉. 얼음 여왕. 니가 올 때까지 버텨라. 웃기지마. 뭘 버텨 버티기는. 미친 여자 아니야. 미사일. 미사일. 여기까지 오면은 한 번에 막자. 막을 것 같은데? 느낌상? 깰 건 같긴 한데. 별 세 개를 띄워야지. 나의 목표는 그건데. 비벼지니? 하필 재수없게 일로 온다야. 재수없는 녀석. 그렇지. 가라 덩어리. 근육. 근육값 할 때다야. 아이씨. 금방 뒤지네. 진짜. 금방 뒤로 가면서. 뺑무빙 모르니? 일로 와봐. 언제 부활하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얼음 여왕은 뭐. 어디 얼음을 만들러 갔냐? 얼음 멀리러 갔나. 왜 이렇게 안 오냐? 올 때 됐잖아. 눈치껏 기어와야지. 시간 됐으면은. 밀리잖아 나. 빨리 가. 싸워. 없어. 뒤로 빼. 아슬아슬하게.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웃기지 말고. 막자. 인간적으로. 어? 막자. 어? 막을 수 있잖아. 하면 되면서 왜 안 하는 거야. 하면 되는 거 다 아는데.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내려와 빨리 뭐 하는 거야. 다 다 돌진. 졌다. 플로그 보고 싶은데 못 보겠는데? 야 너무 센데? 하... 풀로그를 먼저 가버려? 아니야 이거 이번에 깰 수 있어. 시간 너무 늦어서 내가 지금 하고 하기가 좀 그런데. 한 번만 하자. 이번에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마도. 그렇게 믿고 있어. 맞는 거 같아 나는. 이거 해야 될 거 같아. 안 하면 안 돼 내 생각에. 뭐 어디다 쏘던. 저건 필요한 것 같고. 전사가 잘 지켜줘야지. 설 수 있지. 설 수 있네. 그렇지. 누커의 힘을 보여줘. 루커의 파워를 보여줘. 전투력이 너무 낮다 근데. 얘네들. 나약한 놈들. 왜 이렇게 후달리는 것 같냐. 보기에도 디자인상으로. 일로 와봐. 버퍼 잘 걸어야 된다. 버퍼 예쁘게 싹 걸어서. 박합시키는 거야. 없으면 없어도 대기하라. 아 대미지 왜 이렇게 낮냐. 누커 맞냐. 약간 의심되는데. 늑대로 어그로 끌게 한 다음에. 한 번에 쏘자. 그렇지. 그렇지. 좋아. 기어코 안단다 이거지 범위에 여기까지 와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조금 불안하긴 한데 공수 가자 비행 잡아야 되니까 좌우라서 좀 불편한데 다음 것까지 아껴두고 알아서 맞겠지 딱 까마귀 정도도 양심머니가 있을텐데 다 잡으면은 까마귀 올라오고 시동을 거는데 지금 그렇지 믿고 있어 나는 그렇지 중간 잘 끊었고 좋았으 좋았으 텔레포트 아씨 깜짝 놀랐네 아우 타워 넣어 지을 데가 없어 뭐야 뭐 이래 제일 비싼 건데 나름 보스다 이거 병사에 몰빵해야 된다 여왕님 또 왔군요 진짜 왜 오는 거냐 본다고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말하기 뭐한데 도움이라도 되면 내가 이해나 하겠는데 외우는 거니 어 근데 뭔가 약간 느낌 쎄하다 약간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쏴봐 치솟아 걸어와 간다고 도움이 될 만한 껀턱지가 없구나 나약한 녀석 가서 어그랫고 오 뭔가 잘 풀어나가는 척은 하는데 제우비야 하지만 의미 없죠 아냐 여기서 그냥 있어라 어 괜히 나대다가 본전도 못 빼겠다 이거 뭐라도 좀 쏴봐 쭉쭉 다 올려서 올릴 게 없어 미친 게임이야 아이고 뭐 쓰자 이렇게 된 거 어 야 많이 깠다 좋은데 야 근데 너무 쉽게 놓은 거 아니니 인간적으로 당황스러운데 써 그렇지 나갔다 이거 설마 전멸당하니? 아직 믿고 있어 아직 믿고 있어 그렇지 뭐야 그렇지 뭔가 해야지 혹한의 맛을 보아라 제이나 양 역시 얼벅덥게 그렇지 이야 삼천원짜리는 달라 마을사람 나 못 지켰나요? 하지만 별문 받았으면 됩니다 마을사람은 썩은하게 많기 때문에 가만히 도둑 알아서 튀어나오는게 마을사람 아닙니까? 도둑 어차피 나오기 쟨 되기 때문에 자 천문학자 받아주고요 거미 공포증 천마리나 잡았어? 세계지도 가자 이렇게 돼 있어 나 잠깐만 잠깐만 돌아가 몇 개나 있는 거야? 우와 엄청 많아 7세기까지 있어 7이 엔딩인가 봐 스토리도 있어요 무려 신규 세계다 나 근데 돌아갈래 세계 어떻게 이동하죠? 다음 것도 궁금하긴 한데 시간 너무 많이 됐어 일단 볼 거 보고 볼래 나 플루가 없었거든요 게임킬 때 그냥 바로 시작됐거든요 기대가 되네요 혹시 다음 세계로 가면은 뭐 나오나? 아 이거 살짝 기대되는걸? 번역 잘해놨다 갑시다 네 아 완전히 바뀌나보네 어 타워가 완전히 바뀌나보네 야 이거 대박인데? 명작이잖아 명작이잖아 다음에도 해야겠다 이건 노가다를 안해도 될거든 노가다를 귀찮은데 나 시간도 없어 나 그냥 손에 집히는대로 하면 되잖아 타워가 바뀌나봐 타워가 바뀌나봐 정예나 깨놓고 보자 프로로그 드디어 프로로그를 볼 자격이 생겼어 오 오 처음 봐나 랜슬론님 망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어쩌라고 야 멋있게 생겼어 우리는 우리의 땅과 사람들을 모두 보호해야 한다 준비해라 데스나이트 슬라임이랑 급이 달라 보이네요 어 야 얘도 세보인다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지 어 양쪽에 골렘이랑 용상 막 화날라 그래 화내고 있어 화내고 있어 데.. 데터 쪼꼬메 발사 야 프로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발사 아 아 한방에 안죽는거 싫어하냐 오 멋지게 싸우는구만 드래곤 드래곤이 같은편이라니 몇다루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어야 되는거 아니야 왜 난 안나왔어 프로로그 몇다루하고 끝나는거야? 보여주기 좀 아쉽긴 했겠다 입장에서 몇다루하고 나가는거는 예상못했어 아이고 아까 밥먹을때 한번 돌려봤는데 깬 데는 다시 깨도 다리 안주더라구요 어 어 다이아 먹으려면은 뭔가 해야되나봐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세일해서 50원이래 필요한거야 이거? 어 예를들면은 5스테이지 한번 깬다 어 안주더라구요 보자 줄줄 알았어 조금씩 줄줄 알았어 내가 너무 야갓친건가? 내가 너무 야갓친건가? 무언가를 준다는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가 야갓친건가? 아 이거 법타우로 할래 싸잖아 싼게 비지떡이야 불러와 쪽쪽 금방 깬다 금방 깨 뭐지 그러면은 진행을 해야지 무조건 먹을 수 있는건가? 어려운걸 나에게 찾아봐 자 생각해서 늑대선에서 다 정리해 볼까? 늑대 한방에 물어서 죽이는것 봐 우섬 근데 마법은 약해 레벨에 따라 스킬대미지 차이도 나나봐 어 레이저 화력좀 봐 개멋있어 마지막 뭐라 뜯어 두방이네 뭔 소리야 택배로 아이스크림 왔다 아 이런 감동적인 일이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샀다고 합니다 이야 마침 던 잘됐구만 아 안줘 아 뭐야 안되겠어 이거 뭐야 영업그레이드 토너먼트 뭐 못본거 있나 아 나 이거 귀찮은데 일일 트라이럴 보물상자 잠깐만요 되게 많아요 기대가 좀 됩니다 솔직히 저는 뭐가 더 있을지 영웅 레벨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애 이거 몰빵 해놓죠 어차피 지금 계속 쓸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영웅도 마음에 듭니다 내 취향이 맞아 시간당 시간당 30 이거 영웅 올릴려면 얼마들어가 이제 71 170 100 나 굳이 다른거 얻을 필요 없을 것 같애 너무 거슬릴 것 같애 커서 이런 애들은 나는 이 밸런스가 좋아 궁수 법사 전사 이런거 좋아하기 때문에 레벨이 올라가면은 뭐 해제된다니까 이런것도 하나하나 볼 수 있겠네요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뭐 괜히 적적하면 정해라도 깨놓겠습니다 정해도 한번 볼까요 아까 나는 보긴 했지만 영상으로 안찍었으니까 이렇게 2대 2대에서 한번에 쭉 막는 걸로 되더라구요 아 이거 할생각 없었는데 타워 종류가 다른건 되게 좋다 타워를 심플하게 만들고 다음 맵에서 새로운 종류의 타워를 보는건데 다음 시간에 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구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게임이고 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쯤 해보시는거 추천드리면 답니다 재밌어요 근데 언제 다 오는거야? 어 돈 진짜 빨리 모인다 왜 이렇게 빨리 모이냐 주는 양이 다른데? 타워 디펜스하면 보통 이제 2배속으로 해도 적당히 타임 만던데 이거는 약간 타이트해 경험치 배겼구요 다이아도 딱히 쓸 일 없을거 같애 1500은 금방 주고 어 이거는 뭐 시간되면 주고 아마 다음에 할 때쯤 이거 모아서 올려보지 않을까 8시간당 240인데 레벨업하는데 되게 도움 될거 같애 자 다음에 더 강해져서 만나도록 하구요 이거 뭐냐 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뿅 다음 시간에 뵈요 8 11 12 12 12 12 12 12 13 15 14 16 17